어제 파월의 발언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를 시장이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많이 힘들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산타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 주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월요일에 발표되고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중국의 PPI 등등이 있고요. 3일부터 사실상, 내일부터 사실상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FMC를 앞두고는 별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일 바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오늘은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인데요. 주가가 지금 S&P 500 기준으로 200일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냐 마냐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내년 초에는 다시 주가가 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월가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다운은 0.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 상승, 그리고 S&P는 보합이었습니다. 사실 전일 주가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차이치련 매물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잘 버텨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혼재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코스트코가 어제 많이 빠졌고요. 마이크론, 그리고 은행주가 많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저는 유가부터 보면 유가가 1% 상승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1% 하락. 구리 가격은 최근에 2021년 4월 이후로 최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이제 고점 대비로는 25%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2018년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기지 관련 업체의 파산 소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둔화 영향으로 모기지 관련 업체가 파산 신청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모기지 관련 회사들은 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금리가 높다 보니까 리파이넌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금리로 지금 대출 받았었는데 뭐하러 이렇게 높은 금리로 다시 바꾸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꾸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주제입니다. ISM 제조업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SM 제조업지수가 일단 50 이하로 나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지수는 구매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 다음 달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용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주문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물어보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거예요? 비율을 따져서 50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ISM 제조업지수가 처음으로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2 하면 침체를 의미하는데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지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자 좋은 거는 그동안 우리는 안 좋은 것은 좋은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에는 좋아요. 아 그래요? 왜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이 도와주니까 주가가 좋아요가 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도와주니까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돈을 뿌려가면서 플러스죠? 돈을 뿌려가면서 금리를 낮춰가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좋아요라고 한다면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천천히 할게 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설사 좋더라도 많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이런 의견 충돌이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좀 중요했는데요. 일단 과거에도 보면은 ISM 제조업지수와 금융 타이트닝 지수죠? 금융이 얼마나 타이트한가를 따져보는 그 지수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아이비들이 내년 초에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데요. ISM 제조업지수가 바닷건에 온 거는 맞습니다. 50보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경기 침체가 됐으니까 안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조사해보니까 50 이하로 내려간 다음에 마지막 바탐 어디서까지 빠지느냐 49에서 끝난 거냐 48에서 끝날 거냐 47에서 끝날 거냐에 따라서 이 빠지는 동안에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지더라 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50까지 올라갈 때 그때 주가가 제일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안 좋은 것이 최악의 상황이 지금 온 거냐 아니면 ISM 제조업지수가 49가 마지막이냐 이 판단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업의 이익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러죠. 기업의 이익 하락이 본격화됐는데 주가가 마냥 기대심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201선을 뚫고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달러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서 연말까지 즐겨라 산타랠리 이야기들이 정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했던 그림은 이겁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실제로 인플레이션 지표들 중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거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걱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그림에서 친절하게 이 그림을 바로 보여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진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긴 했는데 이걸 파월이 들고 와서 이거 내려온 거 보이지? 이제 주택 서비스 비용도 낮아질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애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셀 보험원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적더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윌리엄스도 인플레 완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12월 FMC에서 50pp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12월 F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있을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어제보다 더 많이 하락하면서 4.25%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이제는 3.5%예요. 사실 이게 제가 채권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채권은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쿠폰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평가 이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국채 비중 축초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는 국채가 안전적이었기 때문에 국채가 좋았는데 이제는 물가 연동 국채랑 크레딧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104.7까지 하락하는 상황이네요. 이로와도 1.05로 패러티를 훨씬 더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BOJ가 제일 행복하죠. BOJ가 150불 일상일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개입하고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했었는데 그나마 지금 135까지 내려오면서 BOJ는 이제 11월에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실제로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진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 관련해서 테슬라도 지금 합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선 테슬라 주가를 보면 2021년 6월달 주가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와 지금 고점 대비로는 얼마나 하락한 거야? 특히나 지난 10월 이후로 하락폭이 커졌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테슬라의 분기 판매량이 좀 둔화된 것이 이유겠죠. 실적 발표 이후로 파란색 선이 판매 대수고 회색 선이 생산 대수인데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처음으로 바뀌었다. 생산이 판매보다 더 많이 됐다. 물론 이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트위트 이야기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서라는 얘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시작은 이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도 55%나 하락했죠. 고점 대비 55%나 하락했지만 밸류에이션은 고점 대비로는 70%나 하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초반 가장 높았을 때는 PER 기준으로는 150배나 받았던 테슬라의 PER이 이제는 내년 기준으로 보면 50배까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S&P500 기업들의 평균적인 PER이 16배, 17배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50배도 여전히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2022년에도 크게 증가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생산 능력이 곧바로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생산량이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수익성 개선도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워낙 비싸기도 했고 여러 가지 노이들이 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제 나온 뉴스는 테슬라의 매수 의견이 2015년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수 의견이 워낙 기존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난 9월 달에 주가가 40%나 하락하니까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과도하다. 이제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의 60%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매수 의견을 가진 것이 녹색인데요.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하네요. 자세히 보시면 2020년 초에는 셀 레포트의 비중이 절반 정도 됐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셀하자라는 의견들은 많이 없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도 산타를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시스 저널에서 테더의 대출 급증, 건전성 우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립토 쪽에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테더 소식이네요. 스테블 코인 시총 1위입니다. 얼마 전에 FTX는 거래소 기준으로 2위, 3위권이었고요. 이것은 스테블 코인 시총 1위인데요. 테더의 재무 건전성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테더 입장에서는 유동성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했지만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춥지 않나요? SBS 기사에 따르면 너무 날씨가 추운 이유가 북극에 한기를 가둬넣는 역할을 하는 폴라보텍스라고 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여기 보이시죠? 이 소용돌이가 회전력이 약해지면서 삐뚜비뚤하다가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날씨가 더운 것도 그렇고 추운 것도 그렇고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어쨌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